모든 교양은 남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얘기. 안할남 17회 방송입니다. 우리 다시 녹음하고 있어. 우리가 20분을 끄고. 녹음을 안 누르고. 주절주절하고 있었어요. 저는 작가 홍대선이고요. 옆에. 네. 빨리 얘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오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규입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세요. 자, 빨리빨리 뉴스부터 가죠. 뺄 거 빼. 안 되겠어. 리허설 했다. 어제 한화 이글스가 단독 9위로 올라섰습니다. 이거 왜 안 빼. 나는 행복합니다. 9위 축하드리고요. 그 밑에 누구라고요? 밑에 깔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KT 위즈. 근데 KT가 신생팀인데 KT 팬 많아요? 원래 뭐 새로 생긴 거야? 아예? 아예 새로 생긴 거야. 아예 아예. 신생팀이면 팬이 별로 없죠. 당연히. 그 지역이 어디예요? 수원. 작년부터 1군에 올라왔는데. 수원. 그렇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위대한 팀. 2세기 동안 운동을 한 하나가 KT 하나 깔았다고 이렇게 좋아하시고. 삼성도 할 말은 없습니다. 초중고대 대구에서 나오신 시오님. 삼성은 지금 8위예요. 같은 얘기 계속 하려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우장상의 씬은 괜찮습니다. 왕우장상 따로 있어. 따로 있어. 이 사람들아. 뭐 그래도 오늘 올해는 어쨌든 삼성이 또 우승하는 거 아니에요? 못해요. 그건 불가능하고요. 올해 우승은 제가 봤을 때 두산이 가장 유력하고요. 다시 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두산의 우승을 강력하게 방해할 팀은 이제 후보가 두 개 정도 있죠. NC 다이노스 그리고 한화 이글스. 아 그 사실인 거 아니면 아니야? 전혀. 전혀 모르니까. 전혀. 아니 근데 못하는 팀이 고춧가루 뿌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저도 잘 모르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춧가루가 아니라 경쟁의 차원에서. 아니 고춧가루가 아니라 진짜 경쟁의 차원에서? 그게 말이 돼? 아니 그러지 말란 법이 없다는 거지. 네. 잘 알겠습니다. 야구가 이제 로또예요. 한화의 우승을 기원하고 있고요. 추첨하나. 포스트 시즌은 추첨해. 자 아무튼 나는 고품격 교양방송. 인문학적 탈모방송 안알람이 저의 하드캐리의 힘입어 원래도 높은 수준을 계속 높이고 있다는 그런 모종의 소식이 있었고요. 안알람은 주월 한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미국이 제일 높다니까. 미국도 얘기해요. 빨리. 주미하는 여러분의 건승도 좀 더 기원합니다. 각국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번째 뉴스. 안알람의 경쟁 방송이죠. 노유진의 정치카페가. 우리 왜 다시 하는데 발음이 더 안 돼? 한 번 했잖아. 근데 발음이 더 안 돼. 노유진의 정치카페가 시즌2를 시작했어요. 선의의 경쟁을 위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며 소정의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그 사람들을 왜 우리가 응원해. 우리가 응원 받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좀 받아야지. 응원해 주시고요. 노유진의 정치카페 시즌2는 노유진이 없던데요? 네. 없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신다면서요? 네. 아까 그. 아까 그 비유 좋았는데 다시 해주세요. 네. 아까 그랬잖아. 간판 그대로 권리금 받고. 그치. 목 좋은 맛집에서. 아니 내가 솔직히 말하면 권리금도 못 받은 게 노유진이 할 때 내가 알기로 식사를 제공받는 거 말고 페이를 안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건물주가 주인 쫓아내고. 그런가? 새로 그 자리에 간판 그대로 걸고 딴 사람. 가지 사장 내서. 여기 우리 아들 장사해야 되니까 나가라고. 아니 근데 원래 물론 거기 계신 주인들이 나 이제 여기서 장사하기 싫다. 나간 건데. 그런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빅뉴스 시간입니다. 네. 팟빵 댓글에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정확히 제가 발췌를 하면은 필똥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 하트라고 하는 모범적인 애청자님의 방송평이 있었습니다. 방점이 어디 찍히나요? 어. 목소리 좋단가요? 하트인가요? 뭐 둘 다. 좌우 쌍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옳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성실한 자세로 앞으로도 계속 목소리가 좋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배 끊으시고요. 아 줄이고 있습니다. 거짓말. 정말이에요? 사연 시간입니다. 아 빨리빨리 간다. 첫 번째 사연. 팍팍 치고 가네요. 좋다. 탈모가 고속 진행되고 있는 대학도 취직도 공돌이인 남자입니다. 라며 시작한 사연인데요. 이분은 모태솔로였다가 지난 겨울부터 최초의 연애를 하는 중이에요. 초중고대 나오면서 공부만 했고 군대 가서 삽질하고 취준에 올인하다가 가까스로 취직해서는 회사에 적응하느라 정신없는 그런 삶. 연애다운 연애도 못해보고 살아왔는데 취준생일 때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련이 싶었는데 취직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머리가 빠지는 스스로를 보며 인생의 무게를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를 하면서 연애하는 게 되네. 취직하고 연애했으면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저는 금방 그게 인생의 무게는 늘어나는데 머리카락은 가벼워지는 이 아이러니. 아. 시니컬아 그냥. 무한 궤도라고 그러죠. 머리가 없어져서 단비례 되는 이 그래프.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져서 머리는 더 가벼워지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는 슬픈 메비우스의 띠. 모비우스의 띠인가? 자, 연애를 한 것이 이렇게 설레고 재미있는 건 줄 몰랐다고 해요. 그럼요. 처음 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여친이 탈모인 남친의 존재를 창피하는 것 같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인들에게 사연자를 보여주기 싫어하고요.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될 때는 모자나 흑채 같은 걸 강요한대요. 매뉴얼을 딱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격지심인지 여친의 인품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이에 비해 자기가 경제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래요. 그런데 취직한 지 얼마 안 되셨다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집이 좀 괜찮으시거나 아니면 연봉이 되게 높거나 아니, 자기 경제력이라고 했으니까 연봉이 높은 거겠죠. 그리고 이제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또래에 비해서는 분명히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저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탈모의 단점을 상세하는 장점으로 계산하는 건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면 품질 검사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여친은 탈모인과 사귀는 게 대단히 봐주는 시기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한대요. 여친의 외모가 미인이래요. 물론 그래서 좋지만 기분이 애매하기도 하다는 거죠. 열등감인 것도 같고 열등감을 느껴야 하는지 모르겠는 감정인 것도 같고 고맙다면 분명히 고맙긴 한데 의무적으로 고마워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아무튼 이 감정은 불편하겠죠? 여친을 사랑하긴 하는데 이대로 계속 사귀는 게 정답일지 가끔 의문이 든다고 합니다. 헤어져야지. 헤어져야 되나요? 그럼요. 이런 식의 사이를 왜냐하면 연애라는 게 대전제는 원래 제일 좋은 건 자신의 전 인격체를 상대방의 전 인격체가 다 받아들여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대머리이든 백인이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간에 그 사람의 전 인격체를 받아들여주는 거죠. 물론 근데 이건 대전제 흔히 말하니까 이상론이고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지.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받아들여지는 게 이제 애정관계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걸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걸 교정하려는 시도는 또 할 수는 있다고 나는 봐요. 뭐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너 뭐 이렇게 좀 입었으면 좋겠다라든가 머리를 좀 길러줌 난 좋겠다 난 그게 내 스타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 친구를 만나서 어떻게 행동하라든가. 음 뭐 그럴 수 있잖아. 우리 부모님 앞에서 술 먹지 말아든가. 힘듭니다. 뭐 아니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인지 내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선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면서까지. 약간 이분이 쓰시기에는 좀 그런 느낌으로 좀 들렸어요. 네. 뭔가 대머리 만나는 게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근데 이제 이건 있을 수 있지. 그 여성분도 갈등의 단계인지 아닌지. 음. 그럴 수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사회가 어쨌든 간에 탈모이신 분에 대한 인식이나 그리고 그분의 어떤 비주얼에 대해서 약간 우습거나 좀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네. 사실 있잖아요. 사실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만나면서 좋으면서도 자기가 훈련된 거를 극복할 수 없는 게 있을 수 있지. 제가 이제 여초 사이트에 가서 대머리를 키워드로 여성분들의 의견을 많이 좀 관찰을 해봤는데요. 일단 대머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적 매력이 떨어진다. 이게 첫 번째긴 한데요. 대머리가 싫은 이유 중에 두 번째는 가치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다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타인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니까. 나는 이분이 일단 그 얘기를 혼자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자기의 좋아하는 마음과 방금 말씀하신 사회적인 시선 사이에서 고민하는 건지. 이거 사실 이거랑도 비슷하거든요. 굳이 본인이 탈모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어쨌든 우리는 비정규직이잖아 다. 우린 다 영화하고 막 그랬으니까. 사귀는데 비정규직인 남자친구 단순히 얘가 비정규직이라서가 아니라 어디 가서 걔 뭐해라고 할 때 말하기가 딱 개명한 거야. 뭐 영화에도 영화도 많잖아. 뭐 영화 뭐해.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돌려말에 홍 작가님 이럴 거 아니야. 글 써. 그럼 흔히 말하는 글 써. 팻병 걸렸어. 뭐 그런.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말하기가 좀 꺼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굳이 말해서 오해를 사는 걸 안 말하는 경우도 내가 굳이 나가 좋은데 설명하기 싫은 거 있잖아. 딱인데 대머리는 그냥 딱 외모잖아. 그렇지. 근데 그럼 만났을 때 어제 대머리도 마찬가지로 외모적으로 만약에 봤을 때. 안 물어보겠냐고. 너 왜 만나? 아니 근데 내가 그냥 좋을 수 있는데 저 대머리는 싫긴 하지만 이 사람 자체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거지. 혹은 그 사람도 지금 갈등하고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여자분도 만약에 만났을 때 그걸 설명하기 귀찮은 거 있잖아. 너 왜 시집 안 가 이런 말처럼. 아니 내가 이 남자 좋은데. 대머리인 건 또 그렇고. 근데 그게 이제 솔직히 사람이 싸우다 보면요. 외부의 시선과 싸우다 보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는 첫째는 외부와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대머리 좋아하는 거 네가 꺼져. 이런 사람이 있고. 뭐 왜 뭐. 그게 너무 외부의 시선이 강하다 보면 내부로. 어쩔 건데. 그 두 번째는 외부의 시선이 너무 강하면 내부로 와요. 네가 대머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 듣잖아. 라는 거. 네가 직업이 없으니까 내가 이런 말 듣잖아. 이런 식의. 내가 어디 가서 자꾸 이렇게 남들한테 딱 말 못하고 설명해야 되고 그렇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여자친구는 1번 상황인지 2번 상황인지를 모르겠고. 혹은 1번 2번 사이에서 갈등할 수도 있고. 섞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만약에 나는 1, 2번 사이 어딘가라고 생각은 하지만. 1, 2번이 아니면 이거 흔히 말하는 저기 뭐 1배에서 나오는 김치녀 서사란 말이야. 내가 뭐 돈이 많아. 방송마다 나오네. 방송마다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저기 뭐야. 지금 본인이 지금 여자친구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잖아. 지금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기 경제력 어쩌저고. 이분은 근데 이제 혼자 계속 있으시다가 연애를 지금 처음 한 거기 때문에 대화하는 것도 이렇게 통상적인 데이트, 전형적인 데이트에서 벗어난 진지한 대화랄지. 서로의 욕망과 서로의 어떤 사랑의 한계를 점검하는 그런 대화랄지. 하는 것은 서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연애의 진짜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거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거를 해야지. 왜냐면 상대방이 당연히 나를 전인격처로 완전히 진짜 무슨 성모 마리아처럼. 엄마도 그렇게 못해줘요. 어, 그럼. 엄마도 그거 못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나를 다 받아주는 사람이면 정말 좋지만 그 사람이 내가 나의 무언가가 싫을 수 있다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걸 조건 단위로. 그리고 게다가 전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자꾸 이분이 조건 얘기를 해서 얘기하는 건데 솔직히 김치냐라고 쳐보자 이거야. 흔히 말하는. 이 남자 돈 너무 잘 보고 차 태워다 주고 맨날 집 앞에서 차 태워서 놀다가 집 앞에 다시 차 데려다 주고 돈도 많아서 선물도 막 사주고 그래. 근데 100% 내가 장담하는데 나를 기준으로 생각해요.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친구가 있어. 여자친구가 누굴까? 삼성의 누구 손녀야. 나를 맨날 데리러 와. 오빠 나오진 망해서 삼성에서. 기사님이 데리러 가신다며. 그리고 내가 오빠 돈 없으니까 이거 사면서 맛있는 거 사줘. 선물도 좋은 거 주고. 선물도 좋은 거 주고. 카드도 좀 꽂아주고 집 안에. 카드도 주고. 그리고 얘가 해주니까 너무 좋고 고마워. 근데 나는 그럼 이 좋고 고마움을 사랑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지. 맞아요. 근데 그 자체로 좋고 고맙잖아. 그러면 그가 제공하는 편의가 나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애정이 있으니까 또 편의를 제공하는 거고. 물론 그 편의가 없더라도 사랑하는 게 맞지만. 아니 편의가 있어서 그걸 애정과. 편의와 애정의 경계선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각기숙처럼.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구분해서 이 사람 통장이 얼마 있으므로 사랑 1% 상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구분할 수 없는 거를 지금 자꾸 여자친구의 마음을 투시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지인들에게 사연자를 보여주기 싫어하고 어쩔 수 없을 때는 모자 흑채. 이거는 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은 상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그게 1번인지 2번인지 여자친구도 외부의 시선과 싸우는 중인 건지 여자친구가 진짜 레아르 조선 김치녀인지 그거는 몰라요. 그리고 본인도 내가 봤을 때 실제 살아있는 숨쉬는 사람이면 본인도 그게 구분이 안 돼 자기 마음에서. 진짜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이 남자를 등고까지 뽑아먹고 버릴 거야. 그거 완벽하게 그런 사람이 어딨어. 아니 있을 수는 있지. 그러니까 그게 있을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보통 뉴스에 나오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뉴스에 나오지. 그런 게 아니고 본인과 사귀는 거라면 바로 이 지점을 서로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너도 힘들게 싸우고 있다. 나도 근데 너의 그게 불편하긴 하지만 너가 그런 면이라면 난 이해해줄 수 있다. 만약에 그게 서로가 이해가 되면. 이해해줄 수 없으면 헤어지면 되는 거죠. 그거 헤어지지. 헤어지면 되죠. 이해할 수 있으면 흑채 정도 해주는 게 뭐 어때서.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 친구가 그렇다는데. 내가 평상시에 캐주얼을 입고 양복은 뭔가 싫어. 근데도 원한다면 입어줄 수 있는 거잖아. 그 대신 여친은 탈모면서 나랑 사귀는 거 고마운 줄 알아. 이런 얘기 좀 그만해야 될 거 같아. 그렇지. 그 수준을 좀 정의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서로 내밀하게 그걸 하나씩 카테고리를 적어가면서 이렇게 노트에 무슨 투드리스트처럼 하나씩 금 가면서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라면서 자기 마음을 확인하는 습관? 그런 식의 어떤 연인 간의 교류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없으니까 이분도 말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이분이 혹시 외부의 시선과 싸우는 중이라면 자기 동물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너 진짜 내가 너와랑 사귀는 거야. 왜냐면 내가 진짜 밖이랑 싸우고 갔거든. 너 왜 대머리랑 만나 그랬더니 야 니가 왜 나랑 신경 써 이랬고 싸웠는데 마음은 상했잖아. 그러니까 와서 괜히 풀 데는 없으니까 남자친구한테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야 너 내가 대머리랑 사귀는 거 고마움 줘 이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 사실 제가 이 사연자의 사연만 봐서는 그 여친분이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뉘앙스로 그런 식의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본인도 어쩌면 관심법일 수도 있어요. 아니 관심법이 뭐고 지금 잘 모르는데 마음이 일단 불편한 거야. 본인이 마음이 불편한데 그럼 그 불편함을요. 그분한테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대학도 취직도 공돌이면 남탕이 지금 과거라고. 남중남고. 남중남고. 요즘도 남중남고. 남중남고 가끔 있어요. 그런데 없다고 치고 그렇지만 대학, 군대, 취직, 직장에 여자 얼마나 있겠어요. 공돌이라고 하는데. 또 공돌 가면은 거의 여자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분이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서 타인과 소통하는 그런 교류가 특히 이성과. 그렇죠. 이성과. 그거는 좀 뭐랄까 훈련이 안 돼 있을 수 있으니까 이참에 이분이 아니더라도 이분과 헤어지더라도 그걸 시도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른 분을 만나든 나중에 결혼을 하고 어떻게 하든 혹은 결혼해서 애를 낳잖아요. 그거 안 하면은 애가 나중에 조금만 머리 굵으면 아빠랑 얘기 안 해. 그리고 지금 이 관계도 지금보다는 행복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표님의 상담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불편한 대화를 유보하지 마라. 맞습니다. 아니 상황이 지금 애매한데 본인 느낌에 이 애매한 상황에서 말을 하지 않고 헤어져 버리면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또 그래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서려면 얘기를 해야 돼요. 대화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상상을 하고요. 자꾸 머리로. 그런데 이러고 나서 만약에 이 관계가 끝나면은 그게 남는다. 머릿속에서 계속 부풀려진다니까. 상상만 하면 주화임마대. 학화대. 학화대. 시커멓게 돼서 여러분 일배가 그렇게 멀리 있는 데가 아니에요. 하지도 않은 사람을 진짜 완전히 이상한 사람 만든다니까. 헤어지고 났더니 그 여자가 또 모든 행동이 사실은 이렇게 된다니까. 사실은이었다는 거지. 이거의 반대가 또 왜 헤어지고 나니 사실은 걔가 제일 최고의 여자 성녀였어서 잔이 하잖아. 잔이 새벽에. 추억 보정. 추억 보정해서. 이거 둘 다 안 좋으니까 그러려면 지금 있을 때 바로 해야 되는 거지. 불편한 대화를 유보하지 말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네. 맞습니다. 빠를수록 좋다. 네. 지금 당장 해야 돼요. 특히나 이분은 지금 내가 봤을 때 얘기하기 전에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 돌린 게 너무 중증이야. 너무 많이 왔어. 타임라인이. 그만 돌리시고요. 다시 뒤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해야 돼요. 화내지 마시고요. 화낼 일도 아니고. 그냥. 본인의 불편함을 빨리 오픈하자. 잘 조곤조곤 잘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여자친구가 문신이 있어. 그런데 남자친구 지금 이런 이렇게 좀 순진하게 사시는 남자친구분이 친구들 만나면 여자친구 일일이 문신 있는 거 어쩌쩌고 하면서 뭐 여자친구 물으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야 너 그냥 소매 좀 긴 거 입어라고 할 수 있다고. 본인도 그럴 거 아니야. 귀찮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자친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왜냐하면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랑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속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좋게 생각해 주려고 일단 긍정적인 차원에서부터 이해하려고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 포인트가. 그런데 시작점이 이렇게 약간 예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오해나 부정적인 포인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가 대화를 시작하고 뭘 하잖아요. 상대방 의중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분은 왜 그랬는지 아세요? 왜요? 탈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격지심이 있다 이거 아니야. 난 알아. 난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가장 긍정적인 거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대한 선의로 생각하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얘기를 하려고 시도를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돼요. 이거 흔히 말하는 진보 지지자가 보수 새누리당 지지자 이런 사람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깔고 하는 거 이놈 수구 꼴통일 거야 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어쨌든 무슨 말인지 들어놓은 봅시다 이렇게 나와야지. 저 태도가 없으면 나쁜 쪽으로 포인트를 찍고 얘기를 시작하면 말하는 게 옳게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한들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렇게 들릴 거 아니야. 내 맘속에 이미 결론이 났는데 김신현대 뭐 꽃빼면 돼. 이분이 연애도 처음이고 머리는 빠져서 탈모 스트레스도 있고 탈모 스트레스도 있고 탈모 스트레스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빨리 대화하세요. 얼른 그냥 좀 내가 뭐가 싫은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감정이 치닫는 대화가 아니라 좀 묻어나고 좀 마르게 드라이하게 얘기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에 맨 앞에 헤어져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힘들면 헤어져요. 맞아요. 헤어지면 돼요. 자기 스타일에 맞는 사람 만나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긴 시간 어느 정도 주구장창 얘기한 이유는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똑같은 비슷한 카테고리의 문제에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을 만나서 본인의 탈모 문제가 아니라도 또 다른 얘기로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니요. 탈모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겁니다. 아니 그거야 모르죠. 탈모가 취향일 수도 있잖아. 아니 근데 나는 오히려 그런 거보다도 탈모를 탈모가 아예 신경도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그러다가 물이 사귀면 언제든 간에 섭섭한 날이 있는데 그거가 다 탈모로 돌아갈 수 있다니까 자격지심 때문에 어 맞아. 또 내가 탈모라서 그러는 거야? 어 맞아. 저렇게 너 지금 나 머리 빠졌다고 이러는 거야? 어. 예를 들어 자기가 여자친구고 친구들끼리 좀 더 놀고 싶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았다가 오빠 먼저 집에 가다 친구들이랑 좀 더 놀고 갈게 하는데 너 내가 탈모라서 부끄러운 거지 뭐 이러는다고 머리숨 맞는 남자들 만나려고 그러지? 나이트 가서 머리숨 맞는 남자만 그렇게 된다니까 머리숨으로 상상하지 마세요 상대방은 대화하세요 그리고 좋은 포인트로 맞아요 이겁니다 대화 대화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39세의 여성분이 이 대표님의 상담이 듣고 싶으셔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메일의 주요 부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시호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명은 여자 삼하천이며 남자나 성욕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자 삼하천 별명 차이죠 사기를 쓰신 삼하천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예쁘다는 소리를 귀에 달고 살았지만 남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제 면전에서 외모를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남자들을 대신한 관심을 받아본 적은 없으며 오히려 여자들의 질투와 시기 속에 살아남기 위해 어릴 때부터 정치 비순무리한 것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 제 사진을 첨부합니다 2주 전에 찍은 사진이고 약간의 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예쁘다고 생각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좀 괜찮은 정도라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주위에서 재수없다 꺼지라고 해서 이마저도 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밝히면 늘 따라오는 반응들도 귀찮고 부담스러워서 될 수 있으면 차단하는 편입니다 그저 저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귀찮고 싫고 다행히 제가 하는 일에 이런 부분들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다 생각하며 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배우처럼 압도적으로 예쁘지 않는 한 어중간 외모는 살아남기가 더 치열하지 않나 그런 생각해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는 남자나 연애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성욕도 없습니다 가끔 기분이 멸랑콜이 할 때는 아 배랑기구나 하며 넘어갑니다 기분 진짜 냉정해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남자를 이성이 아닌 사람으로 보기에 가끔 일 때문에 만나게 되는 남자분들도 조금만 말을 섞어도 금방 파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업무 이상 발전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참고로 연애를 아주 어릴 때 몇 번 못해봐서 선물을 받아낸 방법이라든지 밥을 얻어먹는 방법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병신화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분은 생존 매뉴얼이야 그런 제가 연예인에 빠져서 현실 생활에 영향이 끼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공연을 보기 위해 지방에 가는 걸 껌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이돌은 아닙니다 진짜 심각하게 감정 소비를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며 힘이 듭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고 이 대표님이 걸그룹을 많이 애정하시는 것 같아서 이럴 땐 어찌하는지 방향을 아실 것 같아서 사연 보냅니다 나 있잖아 이분 왠지 예상해 음악대장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음악대장님이 누구예요? 저희 복면가왕에서 국카스텐의 하현우 씨 그 사람이 음악대장이야? 그 사람이 복면 이름이 음악대장이야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다들 복면을 쓰고 나오는데 다들 별명을 지어서 나와요 누군지 모르게 해야 되니까 피에로 가면 피에로일 거 아니에요 이분이 음악대장이었는데 왠지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음악대장님이 좋아하셨다 여성분들이 뭐 누가 됐든 일단 사진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사연자분은 자신을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왜 나를 예쁘다고 하는가 과연 예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진 봤는데 진짜 미녀예요 맞아 이분 사진 봤는데 네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본인은 또 긍정이 안 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사실입니다 진짜 미녀 아니 사진을 보내주셨으니 소감을 말씀드리면 대단한 미인이십니다 네 진짜 대단한 미녀세요 대표님 연예인은 압도적인 미녀라고 하지만 이런 분 길거리 지나가면 압도적인 미녀입니다 이분은 압도적인 미녀 맞아요 압도적인 미녀 맞는데 뭐 진짜 네 진짜로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거죠 어설프게 예쁘다 말면 불편하기만 하고 남자들은 대시하고 약간 재능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이런 건데 남자들이 대시하고 여자들이 질투할 만한 외모 맞네요 네 맞아요 지나가다가 한 번은 돌아볼 만한 한 번이 뭐야 괜히 얼굴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 하고 싶잖아 숙희의 표정이 나올 것 같은 왜 이렇게 예뻐 이렇게 예쁜 말을 해줘야지 타고나셨네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방송을 들으면서 한자분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예쁘다고? 네 예뻐요 뭐 그런 생각이실지는 모르겠으나 사회일반의 미의식이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생각과 다르게 사회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도 본인 예쁜 줄 아는데 얼마만큼인지를 모른다는 거겠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본인이 흔히 말하는 미모도 어쨌든 간에 재능이고 권력을 줄 수 있는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손에 그런 권력이 쥐어지거나 위치지어짐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본인은 불편했던 거겠죠 나는 그런 의도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는데 자꾸 자를 어떤 상태로 위치지어지고 심지어 내가 어떤 권력자 어떤 뭐 너는 베네핏이 있어 이득을 지을 수 있어 이런데 자기는 관심도 하든 생각도 없다 보니까 왕좌가 불편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요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풀거나 아니다라는 거 근데 말해봤자 사람들이 자꾸 욕한다니까 이제 그걸 비스무리하게 어떻게 좀 이렇게 오해를 사지 않으면 탈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아까 말씀하신 생존 매뉴얼처럼 그걸 이제 사신 거죠 어쨌든 그냥 사연으로 들어가서 축하드립니다 이런 게 바로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축하할 일이다 첫사랑이니까 자 지금 사연자분은 당혹스럽고 황당하며 힘이 든다고 했어요 네 첫사랑이에요 그게 이게 이제 물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죠 무슨 연예인 보면서 그게 첫사랑이었는데 첫사랑 맞아요 왜냐하면 첫사랑이 초등학교 때 옆 짝꿍일 수도 있고 맞아요 나이 들어서 든 짝꿍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무슨 저기 뭐야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내 첫사랑 거의 열병처럼 오는 거 처음으로 막 이거 어떻게 당혹해가지고 잠도 못 자겠고 눈감아도 생각나고 그런 거 그런 게 늦게 오거나 일찍 오거나도 있고 스타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뭐 달라요 게임일 수도 있어요 게임일 수도 있고 게임 속 캐릭터일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 캐릭터일 수도 있어 당구일 수도 있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옷인 거예요 왜냐하면 난 특히 이거 이해하는 게 왔구나 내가 덕질을 애기 때부터 했잖아 네 근데 내가 은방울 자매 뭐 이런 건 아니죠 전에 노리게이가 쥐어졌을 때부터 덕질을 그렇지 내가 애기 때부터 은방울 자매 아니고 어쨌든 잠깐 얘기하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아이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일본 아이돌을 좋아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문화가 없잖아 뭐 인터넷이 있고 뭐 그런 게 없잖아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파발에나 띄우고 이럴 땐데 어떤 정보라든가 영상 같은 거 뭐 비디오 팁을 누가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건 진짜 거의 보물이야 귀한 거야 진짜 그러실까 봐 어떤 소식도 들은다 그러면 그건 거의 1년에 한 번 들을 수 있는 그럼 그때 뭐가 됐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애가 달아 늘 앓고만 있어야 하는 거야 진짜 애가 너무 다른 거야 애가 어느 정도 달라면요 혹시나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안 보일 때 걔가 방송에 안 나올 때 있잖아 네 네 좋아한 아이돌이 방송에 안 나올 때 예를 들어 걔가 방송에 안 나오면 쉬겠지 나보다 훨씬 잘 살겠지 나보다 훨씬 잘 살겠지 뭐 그 정도까지 뭐 하여튼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해 그 정도도 아니면서 도주현 씨를 좋아했단 말이세요 그러니까 도주현 좋아한다면서요 그런 마음도 혹시 견미리 씨를 좋아했어요? 네 다른 방식으로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게 어느 정도로 애 끌려면 진짜로 방송을 잠시 쉬겠습니다 다음 컴백 때까지 다음 앨범까지 배워 사라지면 너무 애가 끓고 눈물 나요 아 뭐 진짜 진짜 슬퍼 막 가슴이 막 아프고 헤어진 것 같고 여자친구랑 막 그러면서 애가 끓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 저 밥 먹다 울어봤어요 그래서 오 나는 너무 애가 끌어가지고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막 몇십 번 돌려보다가 늘어나가지고 안 돼! 늘어난대! 안 돼! 막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의 감정이거든 첫사랑을 하는데 이분이 특히나 앞에 왜 자기의 살아온 어떤 일종이 네 또 좀 무성애 네 라이프 스타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에서 이런 감정 처음 느껴보겠죠 아마 굉장히 당황하고 왜냐면은 흔히 말하는 금사빠 있잖아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금사빠인 저조차도 그런 상황이 오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만큼 감정이 깊이 넘어오거든요 잘 막 어쩔 줄 몰라 그러다가 이제 좀 여러 번의 경험이 있어도 그럼요 예뻐서 살짝살짝은 빠지는데 이렇게 훅 빠지는 거야 그렇게 자주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아 예전에 내가 이랬구나 하면서 약간 마음을 다 잡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뭔지 아는 거지 만약에 이게 뭐라고 정체를 모를 때는 죽을 것 같거든 이게 흔히 말하는 조선시대 때 어른들이 말하는 상사병이거든요 생각할 상 생각할 사 맞아 왜 상사병 왜 걸리냐면 애가 끌어서 그렇거든 애가 끓는데 특히나 보지는 못하고 보지는 못하고 그 당시에 또 뭐 여자가 나가서 만나자고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으니까 애가 끓으면 병이 나거든요 말은 못해도 누구한테 이거 말을 하면 뭐라 그러잖아 똑같아 조선시대 여자들은 똑같은 거야 왜 그랬어 아버지 저 옆집에 도련님 줬습니다 이게 어디서 그 남자 방지하지 못하니 똑같아 저 아이돌 좋아해 저 가수 좋아해 이러면 그래서 조선시대에 보면 신하들이 왕을 아련할 때 쭉 엎드려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가만있어봐 너는 고개를 들라 딱 들으면 야 저번에 그 상송은 네가 쓴 거 아니었어 임금님을 알아보셨어 이런단 말이야 열심히 하고 딱 지나가면 이 신하는 이모타님이 날 보셨어 그래서 시 임금을 님이라고 하면서 상사병 걸리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당시 뭐 하급관리 중급관리 입장에서 얼굴 한 번 보기도 힘든데 임금님은 스타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논문들이 많은 게 오히려 실제 세계에서 만난 이성이든 동성이든 자기가 애정을 느낄 수 있는 대상보다 스타에게 더 감정 입이 쉽거든요 상현이 왕 스타잖아 그치 그리고 결정은 보겠지 가수의 무대와 왕의 근정전 대전은 사실 같은 구조잖아 그럼 아니 그리고 그는 나에게 결정은 잘 보여주지 않고 예쁜 것만 보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안 빠져요 이분이 말씀하신 황당하고 힘이 든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그리고 이분도 나이가 있잖아요 공감도 못하거나 혹은 주책바가지라고 나이 들어서 왜 그러냐 이런 소리 할 거라고 난 그런 소리 많이 들어 야 너 평소에 남자한테 관심 없더니 여기 이러냐? 이런 말 들을 거거든 내가 지금까지 초쿨시크 했는데 그치 사마천이라던데 이분은 우리 여마천이라고 부르는 우리 잠깐 그 얘기해야 돼 사마천이라고 왜 하냐면 사기를 쓰신 사마천님이 궁형을 당해서 고자가 되셨죠 그래서 옛날에 허지용씨도 자기 사마천이라고만 성력 없다고 이게 슬픈 것입니다 있는데 안 쓰는 거 와 제가 없어서 못 쓰는 거라? 아니 안 쓰더라도 없는 건 좀 슬픈 거죠 제가 지금 초안쟁패를 쓰고 있잖아요 항우와 유방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사마천께서 선생님께서 다 기록을 해주셔서 공양 후에 그렇죠 인류의 보물을 남겨주셔서 우리 동아시아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동아시아 역사의 비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고자다 이렇게 웃고 그냥 넘어갈 만한 그런 분이 아니고요 정말 위대하고 감동적인 삶을 살다 가신 웃을 건데요 천재적인 양심적인 그런 분이고요 그건 맞아요 웃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실 분이 아닙니다 갑자기 그녀만적 그러셔 아니 그냥 그분이 그런 아이콘이 된 건 맞아 슬프게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콘이 되져버린 바람에 그렇다고 그 사람의 그걸 훼손하는 건 아닙니다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하면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보통 우리는 해결을 하려고 덤벼드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전에 이것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간별을 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고민을 하는 건데 보통은 막 해결하려고 해요 대표님 말씀은 아 그것은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 자연스럽다 왔다 그것은 고민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뭐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게 어떻게 잘못일 수가 있어 근데 좋아하는 거에 정도가 이제 좀 크거나 낮거나 작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거야 뭐 그게 크다고 해서 잘못일 리도 없고 적다고 해서 잘못일 리도 없고 좋아하면 되지 근데 이제 이 감정의 실체를 모르니까 지금 이분이 당황하시는 건데 감정의 실체는 그냥 첫사랑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연예인으로 지금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걸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런 류의 일들을 일종의 일탈 행위로 보고 철닥선이 없다 특히 이분은 특히 이분 지금 보니까 남자들이 어쩌쩌쩌 하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미혼이신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서른아홉이나 돼서 미혼 여성분이 어쩌쩌쩌쩌 그런 류의 사회적인 시선에 막 시달리고 시집은 안 가고 연예인으로 쫓아다니고 이런 소리 들으면 그리고 또 얼굴이 또 좀 이쁘시니까 또 얼굴 이쁜데 뭐하냐 뭐 문제 있냐 너 정도 얼굴이 막 이런 소리 오만 소리 다 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 이 얘기까지 하면 거기다 처음 만난 남자들은 다 한 번씩 나쁜 말로는 껄떡 뜬다고 해야 되나 그치 근데 중간에 보면 또 대시는 크게 없었다 그러시던데 이분이 루트를 차단하는 차단술이 내가 봤을 때 이분이 의식적으로든 무기식적으로든 차단술이 진화가 됐어 그러니까 옛날부터 너무 디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냉미녀 스타일로 약간 말도 못 붙이게 아예 원래 예쁜 여자분이 아니면 예의는 바르게 그러나 정말 드라이하게 예쁜 여자분이 불평하면 무섭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랑에 빠지신 거니까 사랑하세요 신나게 그리고 근데 이거는 좀 슬프긴 해 뭐냐면은 저기 뭐야 이걸 얘기를 나눌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어떤 주변에 근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팬덤에 나가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맞아 팬클럽 가고 그러면 되지 이렇게 동호회처럼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진짜 얼마나 좋은데요 사람들이 동호회 왜 나가겠어 똑같이 다들 남들 다 하는 거니까 뭐 별로 대단한 거 아니고요 되게 막 별난 거 아니니까 아 이거 그냥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차라리 팬클럽에 가서 좀 더 표출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맞아 억누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루 종일 그 사람 얘기만 수다 뜨고 오면 얼마나 좋은데요 고민거리가 아닌 것을 고민하지 마라 그럼요 아 근데 이건 있지 물론 이분이 이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알기로 옛날에 동방신기인가 뭐 하던 어떤 그룹을 좋아하는 여성분이 되게 대기업을 다니고 얘기 들은 얘기예요 대기업 다니고 되게 뭐 되게 그런 분이래요 돈도 잘 벌고 사생인가 그랬더니 그분이 어느 순간 거의 빠져가지고 모든 걸 시금을 전폐하고 회사도 관두고 집에서 뭘 하냐면 고나리질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게시판에서 그거에 대한 얘기에 그걸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관리하고 CD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사고 순위를 올리고 이런 거에 대해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삶이 돼버린 사람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수만 있다면 나는 상관없는데 솔직히 난 그것도 상관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파탄 낸다거나 앉아서 햄버거 계속 시켜 먹으면서 그것만 해가지고 당뇨병이 걸린다든가 이런 것만 아니면 나는 뭘 해도 상관없다 건강한 몸에 와 나가서 오빠들도 볼 거 아니야 그럼요 보세요 제 주변에는 이런 친구들이 꽤 있었어가지고 여자친구 중에서 좋아가지고 걔는 나보다 더 적극적이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주로 탤런트였는데 가서 다 다 아는 사이가 됐어 좋다 너무 좋다 말만 들어도 근데 얘 때문에 그날 만나는 건데 어떻게 그날 가달래 이게 뭐였냐면 류시원 팬미팅이었던 거야 근데 류시원이 그때 뭐죠? 호기심 천국인가? 그런 거 할 때였을 거예요 아주아주아주아 아주아주아 아주아주아 그래서 근데 류시원 씨가 대단한 게 끝나고 나면 팬미팅을 꼭 해줘요 방송 녹화 끝나고 그래서 기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다렸는데 이게 슬픈 게 내가 유일한 남자일 거 아니야 얼마나 멋져가 한눈에 또 띌 거야 근데 왜 같이 가달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연히 시간이 그렇게 돼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나 거기 가야 되는데 같이 좀 가자 뭐 이렇게 한 거지 근데 나도 뭐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갔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멋쩍었던 거지 근데 이제 류시원 씨가 근데 이제 류시원 씨가 그 당시 이제 음성사소함으로 팬들과 소통할 때여가지고 거기에 남자란 대표님과 류시원 어 매니저님 쪽도 음성사소함을 다 알고 이분이 다 이렇게 외우시더라고 해주는군요 어 그래서 아 혹시 그 얘기한 게 너니 이러면서 다 얘기를 찍는 거야 다 들어본 거네 어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스타구나 매너가 확립된 사람이야 네 아니 그 사람 뭐 매너 자체는 굉장히 그래서 스타구나 이 사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친구랑도 알더라고 어 너 괜히 이러면서 근데 팬관리가 진짜 어 근데 친구 분 남자친구 얘기하는데 내가 뭐라고 형 너무 좋아요 이럴 수다 갑자기 그렇다고 뭐 그렇다고 대놓고 난 너한테 관심 이럴 수는 없잖아 또 관심 없고 그냥 온 거거든요 이럴 수는 없잖아 주섬주섬 대야지 그 중간에 애매한 태도를 취해야 되잖아 에에에에 뭐랄까 그게 어 에에에 어 에에에 이런데 힘들었어 되게 되게 게다가 저도 남중남골 나오니까 네 기본적으로 여성과 대화하는 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는 않는 편이지만 그때는 언제예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그렇게 많은 곳에 혼자 있으면 긴장해요 뻘쭘하죠 그리고 긴장해 식은땀 나 식은땀 난다고 그러니까 막 음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랬어 이 친구가 그래서 나는 경험이 있어 얘의 그 눈빛을 나는 알거든 너무 좋아하고 실제로 얘도 어떤 때는 이성으로 생각해서 그거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는 거야 아마 이어지지 못하는데 어 그렇지 막 위아래로 막 손도 잡아보고 싶고 할 건데 그럼요 그러니까 왜 우리 왜 그 얘기 하잖아 어른들이 첫사랑은 항상 실패하잖아 음 그런 얘기 하죠 속설처럼 속설처럼 하는데 실패하면서 얻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 감정의 정체를 알게 되고 이 감정이 컨트롤하는 법 그리고 이것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실패의 경험 그러면서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 아 이게 내 맘대로 안 될 때 좋아하는 마음이 또 타자는 다르게 올 수도 있다 넌 왜 내 맘대로 안 움직여져라는 거 근데 갔다고 무조건 내 맘 안 받아준다 가서 때릴 순 없잖아 불 지르고 그런 것들 너무 많아서 그러면 스토커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거기서 배우는 거잖아요 이분도 이걸 하면서 배우게 되겠죠 그 어떤 여러 가지 이 감정의 정체 컨트롤하는 법 익숙해지실 거예요 근데 뭐 이분은 사생까지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건 모르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뭐 사생이라는 게 사생이 아니라 사생이든 뭐든 선을 넘으실 것 같지는 않고 지금도 지방에 쫓아가실 정도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공연 보러 가는 게 뭐 그런데 지금 이분은 이런 감정이 당혹스럽다라고 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니까 당혹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혹스러울 거야 진짜 평생에 나도 내가 기억 첫사랑에 빠졌을 때 당황했어 진짜 이럴 수 있나? 차에 치이는 것 같잖아 어 갑자기 사고 나는 것 같잖아 진짜 처음 보자마자 땡 했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이럴 수 있나? 누구를? 어떤 여성을 어떤 여고생을 고등학생 때 아 지금 연예인이 아니라 연예인이 아니라 왜냐하면 근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내가 연예인을 좋아할 때만큼이나 굉장히 강렬했어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다가 내가 좋아했던 연예인이 외국 사람이어서 실물을 볼 수 없었잖아 근데 이게 실물을 볼 수 있는 여자인 거야 무려 같은 독서실에 다니는 여학생이었어 그러니까 독서실에 갈 때마다 걔를 보면은 죽겠는 거야 이거는 이게 외국 사람이고 안 보니까 애가 끓는구나 정도로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죽어버리겠네 근데 공연을 보러 가고 눈앞에 있으면 당연히 오죽하겠어요 한 번이나 더 보고 싶으니까 지금 집안까지 가시는 거거든요 내가 그 여고생 때문에 내가 아직도 전화 트라우마가 있어 전화 걸 때 친하지 않은 사람 전화할 때는 약간 항상 전화 걸기 전에 심호흡해 내가 이렇게 약간 말도 다 정해가지고 아 여보세요? 요즘 어느 정도냐면 무슨 딜리버리 맥딜리버리 그런 데 전화할 때도 버버거린다 그러니까 여기가요 어디냐면요 제가 시키려던 게 뭐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평생 트라우으로 남았는데 왜냐면 내가 말주변이 없잖아 또 좋아하는 여자 네 뭐라고요? 아니 내 그때 말주변이 없었다고 예전에 그랬을 수 있죠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말주변이 다 없지 뭐 특히 여자한테 남자끼리야 뭐 어떻게 하지만 말주변이 없잖아 또 좋아하는 여자 네 뭐라고요? 아니 내 그때 말주변이 없었다고 예전에 그랬을 수 있죠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말주변이 다 없지 뭐 특히 여자한테 남자끼리야 뭐 어떻게 하지만 말주변이 없다보니까 전화를 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기소리 있잖아 숨소리 그 여자가 나한테 독침을 한 번 빡 받은 게 뭐였냐면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도 왜 전화야 아니야 그럼 끊어요 그게 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할 말이 있어야만 한다 어 그 얘기 뭐야 나 너 싫으니까 할 말 없으면 거잖아요 그 실현의 감정이 그 충격이 이제 할 말 그거랑 이제 그 연계가 되는 거잖아 전화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나도 내가 뭐 홍작가님 레벨은 아니지만 나도 이제 맛만 먹으면 절대 그 말을 못하게 끝없이 말을 해버리겠다 너가 말을 못하게 네 말을 내 말로 덮어버릴 거야 약간 끊 이러면 계속 얘기하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계속 얘기하는 어 이제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더라 뭐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뭐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좋으시겠다 네 저 감정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나 왜냐면 사나 보고 그렇게 애가 닳진 않거든 그러니까 고민은 선을 넘을 만큼 심각해지면 그때부터 고민해도 되고 지금은 즐기시는데 집중을 하셔라 어 그럼 저기 뭐야 그러니까 내가 극단적인 거 얘기해줄게 사생팬이 얼마 정도 무서웠냐면은 번호를 바꿨어 키를 도우락을 바꿨는데 그날 당일날 뚫고 들어와 어 집을 어 그리고 나서 그리고 똑똑 그러잖아 어 그럼 문 앞에 뭐 넣어 그러잖아 피 묻은 생리대 같은 거 놓고 가 그리고 특히 남성 팬들은 매니저들이 팬들이 보낸 선물을 딸 때 진짜 괴로워해요 왜냐하면 여성 연예인들은 남성 팬들이 보낸 선물인 경우가 많은데 어 남성 연예인을 좋아하는 여성 팬들의 경우에는 좀 상태를 심하셔서 좀 더 딥하다 이거죠 어떠냐면 10판 정도가 아닌데 손에 장갑이랑 목장갑 다 끼고 일단 열어 왜냐하면 상자에 면도칼 같은 거 심어놔가지고 박스 상자 뜯다가 손 비고 막 그러거든 그거 안에 열면 막 무슨 뭐 눈판 뭐 그런 것도 들어있는 등도 많고 물론 좋은 선물도 많지만 사진의 눈을 파가 눈을 파가지고 막 들어있고 막 피 묻은 생리대라든가 피로 혈서 막 이런 거 들어있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심한 심각하다 혈서 여느 편지는 저도 받아 봤어요 어 진짜? 제가 인근 이문계 여고 정교 1등이랑 사귀었었는데 연애 편지를 혈서로 보내요 그 친구는 뭐 없나? 그래서 이걸 패기라고 해야 돼? 뭐라 그래야 돼? 손가락을 정기적으로 따는 게 나는 뭐 집중력에 도움이 돼서 정교 1등을 하나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 아니 줄어도 혈서로 쓴 편지는 내가 본 건 뭐 천황페한테 쓰는 그러니까요 소학교 때 근데 그거는 이제 우글우글 부풀어 있어요 종이가 피라고 하는 것이 종이에 묻어서 저어지면 그냥 그 다음에 굳어요 딱딱하게 굳으면서 색깔이 진해지죠 그러면서 종이를 우글어뜨리면서 뻣뻣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봉투만 보고도 나중에 저는 알았죠 아 오늘은 잉크구나 오늘은 피해구나 홍자가님 되게 사귀는 여성분이 되게 고딕하시네요 그러게요 진짜 고딕하네요 그 친구는 이제 그랬고 대학생 때 만났던 고딕은 좌회하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역시 허허 어쨌든 저희의 이런 상당한 황당한 연애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이게 웬만한 사람들 다 겪어요 겪고 되게 즐거운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일 즐기는 마음이 뭔지 알아요? 이게 완전히 빠져서 중2가 되면 돼요 내 마음이 너무 애끌어서 시도 쓰고 막 읽기 쓰고 막 근데 아마 이분이 되게 약간 그 블로그에 글도 좀 쓰고 냉정하신 분이라 아마 그런 거 싫어하실 거야 이거 뭐하는 유치 근데 이참에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요 막상 하는 사람 되게 재밌다니까 나중에 혼자만 보고 혼자 창피하면 되지 아 혼자 이불킥하면 되지 아니 비밀글로 쓰면 되잖아요 혼자 이불킥하면 되죠 그 이불킥도 재미라고 할 때 즐겁잖아 할 때 얼마나 즐거운데 나 혼자 내 마음을 막 걔는 내 마음을 알까 넌 나의 데스티니 그러니까 낙교는 그래비티 그러니까 내 마음이 러블리즈 10월 대박설을 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세요 저는 한화 우승서를 밀겠습니다 그렇지 아 이게 러블리즈가 언제 한화급까지 떨어지고 너무했다 이럴 수가 진짜 사람이 할 말 있고 못 할 말 있지 그럼요 이럴 수가 홍 작가님 너무 하신다 그건 아니에요 어디 망블리즈를 가지고 대한화 이글스에 옮겨 세상에 아니 한화는 진짜 꼴찌잖아 그냥 어 할 말 있고 못 할 말 있지 이건 좀 너무했다 한화는 그냥 꼴찌잖아 과하다 빨리 한화하세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지금은 구칙이라서 팔성한테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감히 순위만 바뀌어봐 바뀌면 그러세요 어 역시 이렇게 하나 오른 걸로 이렇게까지 사람의 기고만장해지다 그런가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죠 이 사연분 지금 이렇다니까 이렇다니까 이런거에요 원래 어제 로사리오가 연타석 홈런을 그러니까 사연자분 봐 우리의 이 양태를 보시면 아실거에요 다 이래요 이거 갖고 막 싸워요 그리고 야구에 정신없는 것도 사랑에 빠진거니까 이거 갖고 주먹질하고 그래요 진짜 나중에 그러니까 뭐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너무 저 기분 얼마나 좋을까 제가 당황스러우겠지만 얼마나 좋을까 그게 생각만 해도 좋은거 이거 어쨌든 제가 감정의 정체는 밝혀드렸으니까 네 어 이제 고 첫사랑 어 벽에 막 붙이고 CD 한 100장 사가지고 사재기한 다음에 다막히 쿠라 나눠주고 하세요 등신대 이렇게 하나 하고 집에 고민은 나중에 즐기는 것은 지금 어 그럼 네 좋습니다 정말 고민이 들리는 거면 아까처럼 그렇게 도우락 번호를 내가 알고 싶다든가 전번 번호 박건에 내가 바로 내가 지금 바로바로 전화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다시 고민 메일을 접수하시고 그리고 솔직히 접수하시기 전에 먼저 경찰이나 신고 112 누르셔가지고 제가 잠재적 이러고 있다며 잠재적 사생이 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사연 한 번 더 주세요 네 지금은 집중하시고 그러시면 되시는데 좋아하세요 마음껏 아 맘껏 마음껏 좋아하세요 네 너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몇 번이 되는 한 공연도 많이 보러 가시고 아 맞아 그리고 공연 보신다면 이분이 정말 좋아요 진짜 진짜 좋아하는 사람의 공연을 보면요 죽죠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냐면 내가 옛날에 이건 이제 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야 내가 그 익스트림이라는 밴드를 여러 가지 밴드를 다 좋아했지만 익스트림이라는 밴드를 좋아했어요 특히 제가 기타를 정말 열심히 정말 이렇게 쳐보고 싶어 막 하다가 익스트림의 Rest in Peace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 기타 솔로가 제가 생각하는 거의 그 당시에 이상적인 솔로였어요 그걸 듣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어떤 이상은 그걸 듣고 따라가는데 어떤 이상은 그 앞에 좌절하잖아요 왜 이거 이상 갈 수 없다라는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와 그러면서 내가 그 기타 솔로를 정말 수천 번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 익스트림이 그 당시 우리나라에 정발도 안 되고 공연도 잘 안 왔었어 그러니까 익스트림이 우리나라에 공연 올 때쯤에는 해체됐었거든 근데 몇 년 전에 익스트림이 처음으로 다시 재결합해서 다시 재결합해서 온 거야 근데 거기 갔어 가야죠 근데 그 솔로가 터져나오는 순간에 내가 다른 사람도 열광했는데 내가 진짜 멍 때렸던 게 몇십 년을 뚫고는 내 10대 때 그 몇십 년을 뚫은 그 진짜 내 편리니 그 조각이 거기 있는 거야 근데 진짜 너무 경이로워 내가 진짜 좋아 너무 신나 소리 지를 그런 정신도 없는 거야 진짜로 몇십 년의 그 진짜 타임업한 느낌이었다니까 이야 이 솔로가 눈앞에서 내가 이 기타 치료를 보는구나 그런 경이로움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듣고 싶어했던 바로 앞에 듣고 싶어했던 그게 왜냐면 내가 10대 때 아 이거 10대 때 아니지 내가 한 50대 때 내가 50대 때 프레디 머큐리 퀸의 보컬리스트가 죽었어요 에이즈로 그래가지고 웸블리 구장에서 그 당시 8시간 10시간인가 가까이 전 세계적인 세계의 모든 밴드가 다 모여서 MTV를 생중계했어 추모식을 추모 콘서트를 했다고 그 콘서트 비디오가 되게 유명했어요 나중에 4시간 본 분량인가 편집 때 나왔는데 하여간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인 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다 공연을 했는데 그거를 보는데 내가 원래 꿈이 뭐였냐면 나중에 어른데서 돈 벌면 영국에 꼭 가서 퀸 공연 봐야지 그랬는데 어른되기도 전에 죽어버린 많은 사람이 그 생각을 하였었죠 어쨌든 어른되기도 전에 죽어버린 거야 기억의 편리인이라는 말에서 50대도 어른이 아니야 저는 딱 든 생각이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 내안을 때 베토벤 교향곡을 들으러 갔었거든요 아 그거 얼마였어 표값이 다니엘 바렌보임 한 40만원 하겠는데 아 그렇게는 안 비싸고요 아 그래요 근접은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정말 들었던 베토벤 4번 6번 7번 이런 교향곡 넘버들을 앞에서 듣는 순간 그래 맞아 사실 베토벤이 거기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클래식에서 작곡자의 의지는 절대적이거든요 다 해석자들이기 때문에 지휘자는 들었을 때 정말 내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땡땡이치고 수풀 속에서 파나소린 워크맨으로 듣던 4번 7번 그런 교향곡들 그런 편린들이 정말로 회복이 돼서 이렇게 딱 펼쳐지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그래서 나는 펜질할 때 무지 뭐 가사 사인받고 이러진 않고 그냥 음악을 듣고 직접 보고 CD를 듣는 건 만족했는데 다 남더라고 그게 그래서 나는 펜질을 더 악수할 수 있을 때 악수하고 사인할 때 사인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불과 저번 달에 공연 가가지고 공개는 할 수 없지만 막 사인받고 사진 같이 셀카 찍고 막 별짓 다 했어 막 진짜 막 이렇게 악수하고 계속 손 놓지도 않고 계속 정말 이 손 이 손이 그 기타를 치는 그 손인가요 막 이러면서 헛소리 계속 나야 치죠 그러면 지금 이 사연자분도 지금의 열병이 나중에 추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게 삶의 에너지가 된다 맞아요 그거 없는 게 더 슬픈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에너지틱한 때가 있었구나 내가 에너지가 분출될 때가 있었구나 이게 얼마나 좋은 게 그리고 계속 난 그것만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때 이럴 수 있다는 일탈이 아니라 언제든지 가능한 내 삶의 무엇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분이 아니라 다른 분을 또 좋아하게 될 때 다른 아티스트나 혹은 사람일 수도 있고 강아지일 수도 있고 그걸 아낌없이 할 수 있는 방법 내 사랑을 표출하는 방법에 서스럼 없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공연 같은 거 보고 막 신날 때 그게 언제든지 자기 충전이 돼요 그게 10대 때나 하는 거지가 아니라 아 피원한 데서 한번 가자 막상 가면 정말 신나거든 너무 좋아 그걸 훈련하세요 저는 세계적인 지휘자의 베토벤의 편의음직곡 황제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목표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그래서 황제는 정말 진짜 워크맨 꼽고 점심시간 때마다 한 계절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되게 특이한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운동장 구석에 우리 학교에 제가 담배 피는 제 자리가 있었거든요 고디카잖아 그래서 거기 쭈그려 앉아가지고 담배를 한 두 대 세 대 연속으로 피면서 그 황제를 듣고 교실에 들어와서 이제 뭐 잠을 자든지 뭐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게 지금 해도 더 좋잖아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나도 장영주 공연 다시 한번 보는 게 소원인데 그거 보고 제가 경이로웠거든 난 주로 이제 비루투어서라 그러죠 연주력이나 기량이 굉장히 극한에 간 그런 연주자들을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솔로이스트 그런 거에 대한 기량을 보면서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정말 그냥 연주하는 귀신들이에요 사라창을 봤는데 정말 정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 정말 입을 떡버리고 이런 거구나 클라스가 다른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세요 우리 다 동의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내일 바로 그것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것 그것 홍상수와 김민희 홍상수의 영화 홍상수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 사태 사태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가 이 사태를 바라보는 방식은 적절한가 이러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본격 본격 안 알람 패치 여러분 내일 봬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